격신관 누굽니까 안나오고 캐스틱 아까보다 입질이 확실히 줄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찹니다 지금도 아까보다 더 이상 아까보다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하고 나서는 목줄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1.5로 한 5마리 정도 잡아갖고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. 이렇게 블랙이 맞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고 중간 사이즈 올리려고 하면 또 파도가 안치고 참... 목줄이 길어서 힘으로 들면 분명히 터진단 말이에요. 오케이. 넘어왔어. 쭉 당겨서 안전한 데로 와서 지그시 아... 생선하긴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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